아아아아!!! 오하오!! 식태야ㅋㅋ 하하하하 고호우우우우웻 에어우흐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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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좀 낳아먹어 쥬흘몬퍼스 이런 느낌 아니야 캠다 보잉 웨이 보잉 웨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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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무서워 너 우와 잡았대 대단하십니다 이리 시작과 동시에 바로 역시 어복이 다... 야 거제 사나이 거제 폭격기 들어왔나! 누구? 수십 25m 밑으로 어이! 우와! 큰일이야! 배 안으로 집어넣어 보기를 몸을 돌려 몸을 돌려 몸 돌리라고 해야지 오우치 그래 배 안으로 집어넣어 우와 Told you 여기는 여러분들 빡 던지고 막 폼 닫다가 빡! 다 빌려줍니다 여기서 낚시 초보자 돼도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낚시 좀 잘하지만 이런 뭐 초보 애기들도 이 낚시를 즐길 수 있게 어? 즐길 수 있고 우리 애도 한번 데리고 오시면 돼요 형 형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분들 부장 부장을 팝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여자 다루듯이 잘 그냥 네 네 맞네 아무리 그냥 나 갈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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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아무나 물으면 안온다 배가 지금 많이 불렀어 예영씨 아 두마디다 크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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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 30분 싸워야겠는데 이리 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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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놈 요거 요 요 싸피네이 오오오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이야 크다 크다 이거 와 멋있다 덜고 덜고 끊어져 올리다 내리다 하지 말고 땡기 잡지 말고 그냥 올리라고 땡기 잡지 말라고 인마 올라오나 올라오나 으아 으아 와 너무 큰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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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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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 힘줄때나 좀 올리면 안돼 조금 할때 힘이 약해가지고 오우 크다 와.. 크다 와 형님 이거 너무 나빠 으아 형님 자리 잘 잡으셨습니다 이거 봐라 사진 찍어라 지금 농어다 농어 으아아 으아 으아 으아아 쇼퍼증이 사진 찍으세요 으아아 여기가 유일하게 그 정도에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정경이가 큰거 나오는데 여기라고 으아 이게 55cm 까지 있어요 큰게 저 왔다 여기 왔다. 미친 어복 아이가? 28에서 35cm로 추정됩니다. 확실히 고양이라서 그런지 물고기도 알아보나 봅니다. 확실히 제가 어복이 좀 있긴 있네요. 제가 또 낚시 경력 3년. 해병대 출신으로서 저는 뭐 물고기 이런 거 보다는 오늘 문어를 잡으러 왔습니다. 문어라면 먹을 예정이야. 계대락 뛰고 계대락 뛰고 사회사 너무 빨리 안 하겠다. 오 천할. 아 나 괜찮아 참 문다고. 아 이만 빡시네. 보여줘라. 고호! 저는 근데 여러분들 낚시 카페를 가도 한 마리도 잘 못 잡아요 원래. 그거 왜 한 마리 못 잡았나? 또 내가 슈اح Kn geben 저는 안 잡힌 여자예요 사장님. 바다는 소통을 좀 해야 해. 바다랑 사랑을 보고 있어. 바다는 소통을 하라고? 그래. 바다하고 소통을 해야 이건 내꺼잖아 제가 한건 했습니다 그냥 이거estar 참치를 잡았다 이건 내꺼잖아 챙치를 또 제가 성공했습니다 말도 발순이 뺏겼지? 저걸 다 먹나? 봤으면 됩니까? 망 받아 망! 와 크다! 크다! 우와! 우와! 탐치 아니다! 탐치 아니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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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항해는 여기까지 다 됐어요! 우리는 산적왕이 된다! 여러분들! 일단! 전갱이! 춥고 전갱이 해가지고 여러가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! 잡아서 이제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이제 육지에 나가서 거기서 또 바로 먹던 곳까지 바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많이 찍어봐주세요! 정답이 있겠습니다! 가자! 우와! 네! 보내주는거야! 이게 좋은 전갱입니다! 자! 둘! 셋! 가자! 무섭다! 이건 이제 정갱이는 다른 누구보다 고단백이 돼가지고 맛있는 고기다! 일단 좀 부드럽게 담백하고 좀 기름기가 맞는 고기다! 차세하고 김치 묵은지하고 같이 어울러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어요! 음! 빠다다! 우와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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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! 낚시 와가지고 자기가 잡은 고기를 오늘 정말 아까 정인이 슈퍼 정인이인거죠? 이런 거를 직접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까까지 살아있다는 거 입에 살살 먹지? 그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동네 이 시스템이 돼있어! 저희 아이들 문제에 그러면 잡은 고기를 물 이렇게 해를 먹고 구워먹고 매운탕을 먹고 남는 거는 포장해갖고 가지라도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요! 그러니까 진짜 몸만 오면 돼! 낚시 몸만 오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박 2인 코스로 해가지고 엄청난 패키지 정말 재밌게 제기고 갑니다! 저희가 뭐 했죠? 뭐 낚시 해무이 바베큐 제트스키도 타고 뭐 제트스키도 타고 엄마랑 다 탔죠? 다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해무님은 어땠습니까? 저는 솔직히 대구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이 잘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형님들 분에 힐링하는 힐링 아 제대로 듣기고 갑니다 아니 문철 씨는요? 동일합니다 오늘 뭐 전혀 추정 없는 방송은 너무 보기 좋았고 네 역시 1박 2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네 바다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바다에 여러분들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여러분들 어제 바다로 오세요! 아아아아아아아아